저녁마다 꾸준히 쓰는 정말 찜템 여기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얘는 출장 다닐 때 되게 좋겠다 그래서 얘가 쪼그라들면 주름이 생겨요 진짜 요즘 정착한 크림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속광도 쫀쫀하게 올라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나이트케어 루틴을 찍어봐요 그동안 루틴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왜 한 번도 안 찍어봤지? 완전 신기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저 피부과 안 다니고 홈케어로만 진정하고 미백 관리하고 탄력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을 특히나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방법도 물어봐 주셔서 그래서 꿀템으로 진정템도 제가 소개를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나이트케어 시간이에요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집중 관리를 해주는 거는 보통 저녁이거든요 낮에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정말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해서 왔거든요 자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 있지만 나이트케어는 지금부터 해줄 거라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저녁마다 꾸준히 쓰는 정말 찜템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루틴을 하기 전에 제가 입술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입술부터 좀 발라줄게요 터치인솔 립밤이거든요 살짝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혈색을 살려주기에 좋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이트 루틴을 해볼 거예요 저는 나이트 루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는 시간은 저녁 시간! 내가 잠잘 때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요 피부과 수준으로 리들리 데일리 톤업 패드예요 요즘에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브랜드에서 한번 써보라고 테스트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한 이틀 전인가 배송이 와서 뜯어봤는데 약간 패키지가 달라진 건지 지금 새로 구매한 거는 이렇게 로고가 굉장히 연한 그레이색? 조금 달라요 리들리에서 이렇게 샘플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얘는 아 이렇게 데일리 톤업 패드인데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샘플인데 어머 얘는 출장 다닐 때 되게 좋겠다 저 내일도 일하러 가는데 내일 써봐야 되겠다 괜찮네 그리고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샘플까지 같이 배송이 왔어요 크기가 정말 커서 저렇게 볼을 다 감쌀 정도예요 엄청 커요 얘는 요즘에 제가 진짜 찐 영업하는 꿀템이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로 구매하신 분의 댓글도 있더라고요 뿌듯했어요 피부 결 따라서 가볍게 쑥쑥 닦아줄게요 여기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왜 이러지? 오늘 하루종일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여기 뾰루지가 생겼네 저는 스크럽이나 필링을 안 해주고 톤업 패드로 매일 각질 관리랑 결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쯤부터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무리하게 필링이랑 스크럽들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고 오히려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는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홍조도 더 심하게 올라오고 피부가 나중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확 뒤집어져서 1년 전에 제 피부 보면 진짜 말도 못하게 엄청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각질 관리가 되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을 엄청 꼼꼼히 지웠는데도 지금 보면 약간 누리끼리한 거 볼 수가 있죠 클렌징 이후에 한번 톤업 패드로 쓱 닦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마몽드 센텔라 트러블 토너 꾸준히 잘 쓰는 애들이거든요 넘버즈인 결관 가득 에센스 토너예요 안 써주려고 했는데 조금 건조함이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사용해 줄게요 혹시라도 무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덜어서 툭툭툭 올려주는 느낌으로 얹어주면 얘가 가볍게 흡수가 되면서 피부 속 건조를 잘 잡아주거든요 이 결관 가득 에센스 토너는 숨 시크릿 에센스 피테라 에센스 저렴이로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자주 소개하기도 했었고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제가 정말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도 꾸준히 써주는데 확실히 이 속광도 쫀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속 건조도 잘 잡아주고 저녁에 저는 주로 쓰는데 저녁에 딱 써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 좀 쫀쫀하다 그리고 약간의 토너 효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얘는 제가 꼽는 아랑 꿀템으로 인정 완전 인정 진짜 진짜 잘 써요 진짜 쫀득쫀득하죠 웬일이니 이제 살짝 쫀득쫀득한 토너 단계까지 해줬고 저 트러블 올라오거나 민감한 날에는 이거 잘 쓰거든요 닥자 시카페어 세럼이에요 저 닥자 잘 쓰는 거 아시죠? 이거는 진정용으로 써주고 있어요 제가 저녁 나이트케어 제품을 사실 좀 많이 바르는 편인데 소량만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피부에 얹어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너무 무겁게 바르는 것보다는 내 피부가 천천히 흡수시키는 시간과 과정을 거쳐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진정도 잘 되고 다음날 일어나면 붉은기도 많이 잡힌 느낌인데 단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흡수가 빠르다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시카페어는 제가 정말 얇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건성 피부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유분감이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미샤 아텔루 콜라겐 500 파워 플럼핑 크림이에요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엄청 잘 보여드리는 미샤 콜라겐 크림인데 처음 테스트를 받아본 거는 9월쯤이었나? 그때 딱 사용해보고 아 정말 괜찮다 진짜 잘 맞더라고요 진짜로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사실 테스트 제품이었는데 얘를 하나를 다 비워가지고 그리고 아 얘는 좀 정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그냥 사버렸어요 이 크림을 사용하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증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탄력이랑 피부 속 보습을 개선시켜주는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 속까지 흡수시키기 위해서 입자를 작게 쪼갰다고 해요 제가 기초 제품은 항상 소개할 때마다 성분이랑 피부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지금 만지는 표피가 겉 포장지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진피예요 이 진피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엘라스틴은 이렇게 잡아주는 그물망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0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는 게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거든요 탱탱하게 관리를 해주려면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을 꼭 채워줘야 되는데 이 콜라겐이 주름이랑 탄력을 관리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쪼그라들면 주름이 생겨요 아 슬퍼 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친구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 야 너네들 콜라겐 크림 이거라고 엄청 영업했어요 진짜 요즘 정착한 크림이에요 진짜예요 얘는 확실히 쓰면 다음날 피부결도 좋아지고 좀 흡수도 빠르고 지금 듬뿍 발랐는데도 유분감이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나의 찐템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입니다 이제 제가 너랑나랑 아랑을 딱 오픈할 때쯤 여러분들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도 마켓 할 때마다 두 통씩 구매한 적도 있었고 받은 적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불안해서 제가 또 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떨어질 때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정말 트러블 자국이나 붉은기 약간 여드름 짜고 나서 흉터 올려주면 정말 잘 가라앉고 저는 슥슥슥 요즘 볼에 홍조가 많아가지고 톡톡 올려주고 여기 지금 뾰루지 뾰루지 위에도 그냥 올려줘도 돼요 나츠는 제가 이번에 공병을 세어봤는데 엄청 많았어요 8개, 9개 정도? 진짜 나 정말 많이 썼구나 톡톡톡의 컨트롤 에이티 트리마트 이비저블 패치 얘는 약간 필름처럼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피부 위에 필름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쓱 뜯어내면 돼요 신기하죠? 제가 영상 찍을 때 해가 거의 졌는데 지금은 완전 깜깜해졌어요 우와 이제 저 내일은 또 새벽 출장이라서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거든요 영상 찍었으니까 좀 바로 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제 피부 보면 엄청 반질반질하고 광이 자연스럽게 돌죠 짜잔! 반족!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을 소개해봤는데 정말 꾸준히 잘 쓴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랑나잇 타세요 안녕! 끝!